大家好,这里是 보보 Chinese.我是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여러분, 홍징버 아세요? 홍징버는 옛날 홍콩 유명한 무수 영화 배우는데요. 영화를 찍지 않을 때 그는 다른 일을 해요. 경인차도 해봤어요. 지금은 우리 그의 경인차에 대해 인터뷰를 같이 보겠습니다. 차마 없이 두 분 들어보세요. 우리 그 후에 흘 Stack를 말지 못하는 그 때 그는 다른 라acional품의 형태가 weiß 이래요? 창문지에서는 중국에서isch gewoc~! 차례! 창문지 말로 여러분이 공정하게 가요 gros인이 어떤 사람이 있 한 diplomas요? 문지 верn Yok River 당 creedvet은 홍긍 territor을 없는 손이 불러윤 알아주면 를 들ms 저희 signature 자 맨독해 이 사람은 홍金堡인지 모란다요? 钓车 钓车 경인차 难道不知道吗? 설망 뭐 뭐 몰라요? 被钓车的人 被钓车的人 싫어 가는 차 주인 那个时候我还没有太红 那个时候我还没有太红 그때는 나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红 인기가 있다 没有太红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 我们也不用露 랜아 我们也不用露 랜아 우리 얼굴 보여줄 필요 없어요 露 랜 露 랜 얼굴을 드러냈다 我们只是开部车走 我们只是开部车走 우리는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开车 차 탔다 아시죠? 不 여기서는 차 양사요 홍콩 대만 사람들이는 一部车两部车 라고 얘기해요 找到了打个电话 吊车公司 여기 개 얘기 안 했어요 돋바로 얘기하면 找到了打个电话 给吊车公司 找到了打个电话 给吊车公司 차를 차 탔어 홍인 차 회사에 청화했소 吊车公司 他来了 就把他调走了 吊车公司 他来了 就把他调走了 회사에 경인 차가 차를 끄고 가면 돼요 把车调走 把嬢嬢调走 把嬢嬢调走 嬢嬢를 끄고 가다 我们不需要出面的 我们不需要出面的 우리 나가 필요 없어요 出面 出面 清晰 나가서 사물을 처리했다 사실 롤 랭랑 똑같아요 얼굴을 드러냈다 这是合法的工作吗? 这是合法的工作吗? 이것은 합법적인 일인가? 合法! 合法! 합법이죠 왜合法吗? 이런 질문을 내요 옛날 80년대 90년대 홍콩에서는 조폭 회사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홍콩 영화는 대부분도 조폭 회사 찍는 영화예요 그래서合法마 이 질문을 물었어요 您去掉车的那个时候 难道被掉车的人 不知道这个人是 홍金堡吗? 那个时候我还没有太后 我们也不用露 랜 我们只开部车找 找到了 打电话 掉车公司 掉车公司 차来就把它掉走了 我们不需要出面的 这个是合法的工作? 合法 合法 你去掉车的那个时候 难道被掉车的人不知道 这个人是 홍金堡吗? 那个时候我还没有太红 我们也不用露脸啊 我们只是开部车走 哎 找到了 打电话 掉车公司 掉车公司它来了 后来就把它掉走了 我们不需要出面的 这是合法的工作吗? 合法 合法 아